인간의 직업은 그 직업이 언제 숭고하다고 느껴지는지를 보면 나옵니다. 군인은 언제 숭고해지는가? 군인은 나라를 지킬 때 숭고하다. 나라는 신공할 때가 아니라 이 업의 본질은 직수다. 의사는 언제 숭고해지는가?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숭고해지는다. 의사의 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. 기업가는 언제 숭고해지는가? 기업가는 모든 걸 걸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풍요와 서비스를 공급할 때 회사에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숭고하다고 느낀다. 사람들이 나는 기업이라는 게 시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아요.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처음이 아니네. 맞네. 그 진실을 인정했을 거면 결국은 고객이 계속 선택하지 않는 게 안 된다. 그게 이 고객의 중심 중의 시작입니다. 그러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났죠. 금융앱.